이번 영상은 SSH 보안인데요. Fail to Ban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SSH 보안에 대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Fail to Ban이라는 것은 SSH에는 로그가 존재하는데요. 뭐 SSH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했다, 아니면 서버에서 나갔다 이런 로그,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스캔하여 수상한 IP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바의 로그에 아파치 에러 로그 파일을 이용하며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. 이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비밀번호는 지금 현재 우리만 패스워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해커가 그냥 무작위로 다 넣어봅니다. 뭐 A를 넣어보고, B를 넣어보고, 바나나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패스워드를 찾아납니다. 찾아내서 로그인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은 해커에게 해킹이 당하게 되는데요. 이런 공격 방식을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그런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, IP 테이블즈 또는 TCP 래퍼와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FSIX 시스템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fail-to-ban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ssh-log 파일을 스캔하여 수상한 IP를 차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에 명령으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sudo apt install fail-to-ban을 통해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안을 설정하는 이유가 공개된 ssh가 있을 경우 vpn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커들이 매우 많은 해킹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.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데요. 이 sudo fail-to-ban client status sshd를 입력하면 차단된 IP 리스트와 몇 번의 ssh 접근이 실패가 있었는지 총 밴 횟수는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. 여러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는 웹서버나 서비스 제공 시 알게 되는 내용들인데 해커가 그런 서비스들에 매우 많은 공격을 시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안 수행을 해줘야 우리의 라즈베리파이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한 달만 열어두더라도 수많은 해킹 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. ftp나 다른 서비스에서도 이런 보안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ssh만 하는 이유는 ssh가 뚫리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장악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ssh를 중심적으로 한번 해봤고요.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.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sh 보안을 수행해 보았습니다.